Q. 릴라 아트 고등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릴라 아트 고등학교 다니는 음악하고 노래하고 곡도 쓰고 있는 2학년 김한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락 음악 그리고 밴드 음악 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10대인데요 어 잠깐만요 노래 먼저죠 아 저 노래 야 나랑 놀자 두 눈 꼭 감고 어 되게 짧네 이거 빨리 해야 되나 엄청 빨리 계속 해요 그냥 아니 이거 옆돌기 옆돌기 어 씨 뭐 더 해야 돼요? 뭐 뭐 옆 옆돌기 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